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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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앵콜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키보드 연주로 도와주고 있는 키보드 윤준현! 준피라는 이름으로 앨범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봐주시고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우셨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크리스마스에 너무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사람들과 어... 저희를 선택해서 이곳에 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이브에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환호도 잘해주시고 노래도 잘 따라 불러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행복하고 저는 오늘 되게 제가 좀 잘한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제가 그랬던 건 여러분 덕분이고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좋으셨어요? 크리스마스 여기 오길 잘하셨죠? 네 다시 한 번 이 강동 아트센터는 조금 복구를 보고 있잖아 가까우신 분들은 되게 가깝고 또 먼 분들은 굉장히 멀 수 있는 왜냐하면 좀 끝에 있는 또 지역이니까 저희도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 이렇게 왔지만 너무 오게 돼서 또 이렇게 특별한 날 와서 너무 좋았고 여기에서 앞으로도 멋진 공연 그냥 저희도 불러주신다면 자주 올 거고 계속해서 좋은 공연이 있을 테니까 강동 아트센터에도 많이 찾아와주시고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있고 오늘 이 공연은 크리스마스 조인트 공연 크리스마스 기념 소랑이 데이브릭 데이브릭은 소랑이 공연이지만 또 1월 13, 14, 15일 날에 저희 저희 잼 단독 콘서트 광진구의 YES24 라이브홀에서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말씀드리자면 너무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펑펑 터지고 막 막 일단 저희 다섯 명에다가 플러스 세 명 추가되고 댄서 여섯 분 추가되고 댄서 여섯 분 추가되고 그리고 오늘은 특수효과가 없었지만 특수효과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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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멋진 공연 할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일단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혹시 내일 또 오시는 분? 오 진짜? 대결해 봤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자. 내가 강동 이 주민이라서 오신 분? 나는 강동 이쪽에 좀 가깝게 안 사는데 이 공연 보려고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어? 강동은 우리를 너무 안 좋아하는 그런 방법? 강동에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서 와주신 분들 오늘 또 차 많이 막히고 그럴텐데 조심히 돌아가시고 마음 설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차 막히고 비싸고 다 그럽니다.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크리스마스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번 센세이션한 원래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단도 콘서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연말쯤에 하면 진짜 신나는 노래 하다가 다 같이 Ready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는 이벤트를 해요 막 선물 하늘로 날아가고 막 이런 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특수효과가 없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뺐는데 센세이션하게 왜냐면 진짜 크리스마스 2부가 사실 지금이 크리스마스의 절정이잖아요 그쵸? 2022년 크리스마스는 지금 이 순간인데 내일은 약간 기분 좀 애매하죠? 아침에 여러분은 티비도 하던 것만 하고 생각보다 심심한데 나만 심심한가 싶고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앵콜곡이 우리 여행이라는 발라드곡이거든요? 이 노래를 부를 건데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발라드 전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외치고 마음을 바로 바꿔먹는 것으로 한번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빵 쳐주세요 그러면은 오도로 가시죠 오도로 오도를 찍어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리 크리스마스 오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발라드가 들어가는 걸 정말 전례 없는 감정 기복 이벤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설연이었고 마지막 곡 우리 여행 들려드리기 전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한 번 외치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셋 하면 모두 모두 멤버들도 여러분도 스태프분도 다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наша자를 guard해 dot com bok 한글자막 by 박진희 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목격처럼 멈춰 오면 돼 똑같은 길을 영원히 남의 매도 자꾸 웃습니다 그대와 함께 가는 곳 몰랐던 길을 걷는 곳 이 사랑은 내 손 두려워 나의 편안함을 등교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간투만 연이 찾는 곳 이곳은 별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그대와 함께 가는 곳 바람은 우린 유지하게 하지 우리 우리 여기에서 할아버지 알고 네가 될 때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가슴이 가슴 신어로 주는데 자꾸 궁금합니다 우리 우리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그대와 함께 가는 곳 이 시각 이aining 그 이 이 이 너무 저 그 girl 세상을 분도하는 마음 불편도 계속 기다리고 왔던 이 순간도 어둠거나 추천된 수 없는 걸 그 무엇보다 늦게 죽여야도 그 무엇보다 늦게 죽여야도 그 무엇보다 늦게 죽여야도 그 무엇 Border сц traits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